오늘 오래간만에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에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평화쇼를 4년 전에 알았습니다. 대다수 뭡니까 정신 바로 바뀐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한다고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를 전해 쌩쇼를 뿌릴 때 저 양반들이 완전히 뭡니까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평화쇼를 4년 전에 잘 알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안 겁니다. 생각 바로 바뀐 국민들은.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정권에 쏘아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그건 다 조작된 여론입니다. 제가 아쉽게 얘기한 것은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와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조작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분탕질되어 있는가를 대해서 좀 더 솔직 담백하게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정치를 아는 사람이 그런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겠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 80%가 문정권에 쏟아서 홍준표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쓰니까.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습니다. 언론도 다 그렇게 놀아놨으니까. 대한민국 지금 언론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선거사기 하나 이런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조그만 신문사인 파이낸스 이름 투데이 빼고는 보도하는 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당 중진들 그중 n모씨 j모씨 등은 막말이라고 나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습니다. 개혁 보수라고 뜨듬은 h모는 이 h모는 내가 보면 하태경이 같습니다. 개혁 보수라고 뜨듬은 h모는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 싹 바꾸고 일부는 이준석 편에서 당을 흔들고 일부는 당대표 후보라고 설치고 있으니 이 당대표 후보는 아마 유성민 씨라고 봅니다. 다 바른미래당 개통인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 바람 앞에 수양보들처럼 흔들리지 말자. 배룹도 낱장이 있다고 한다. 개혁 보수라고 뜨듬은 h모는 개혁 보수라고 뜨듬은 h모는 하태경은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다. 여러분 2018년 때는 제가 뭐 강연 다니고 책 쓰고 하면서 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이 맞는지를 한번 검색해보니까 2018년에 야당이 놔두고 하태경이 여러분들 위장평화쇼가 아니고 진짜 평화쇼다. 위장평화쇼라고 주장을 홍준표는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더군요.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래서 기사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하태경 홍준표는 평화의 적이다. 정계 대출 희모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덮는데 가장 협격한 이준석하고 뭡니까 동지지 않습니까 홍 대표 있는 한 국회 혁신 한반도 평화가 어렵다 이게 하태경이 한 겁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18년 4월 30일입니다. 지방선거 조금 전입니다. 4월 30일 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평화의 적이다. 홍준표 당대표 정계 대출을 위해서 정치권의 힘을 모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태경은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있는 한 국회 혁신은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도 보기가 어렵다. 한국과 북한 정부가 힘을 합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어렵사리 피운 한반도 평화의 싹이다. 이 싹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국제사회 몸부림을 유일하게 홍준표 대법만 갓 피어난 싹까지 짓밟아 버리려 한다. 이런 썩어빠진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기록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라면 추진했던 종전선능과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옹호한 것이 이른바 개혁보수라고 지칭되는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2018년 유일수한 지방선거 이전에 했던 짓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들이 뭐죠 흔히 종전선언과 여러분들 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릴 그런 위장평화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아양방구를 뜬 겁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2018년 유일 13일 지방선거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작을 하고 트럼프가 보정한 남북위자평화쇼로 국민들을 혐옥하는 바람에 우리가 참표한 것이지 제가 위장평화쇼라고 말했다고 친 것이 아닙니다. 절반의 진실이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부정선거를 해서 진 겁니다.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와 국민의당인지 안철수 후보의 표를 뺐다가 문재인이 함께 더해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조작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 전에 여론을 조작했고 자신들의 승리를 100% 뭡니까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쇼를 김정은과 문재인 여러분들 평화 무슨 회담을 하고 트럼프 가 싱가포르 회담을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모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한 일종의 사전 준비 단계인 거죠. 저는 홍준표 여론 대구시장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지금 정도는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홍준표 시장도 정치인들 가운데 비교적 선이 굵고 소신발언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선거부정 선거사기 앞에서만 너무나 작아지는 홍준표인 겁니다. 이 말은 절반의 사실인 겁니다. 이런 뭡니까 트럼프가 부정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가 왜 있었냐 여론 조작을 왜 해가지고 80%가 모두 다 뭡니까 홍준표가 틀렸다고 이렇게 하냐 그것은 선거를 사기를 취해야 되니까 전산 프로그램 용해가 자유한국당이 그냥 뭡니까 대패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선거 조작 그런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국민들이 반발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압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사전에 뭡니까 정지작업을 한 거죠. 국민들의 체면을 뭡니까 근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 때문에 진 것이라고 오보를 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합니다. 왜 졌느냐 선거 사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 선거는 위 세 사람이 합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과 비핵화의 한산을 심어주고 사기친 일종의 기망극입니다. 그 기망극을 왜 했냐 선거를 조작하려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도 조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남북평화협정 위장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하태경이 뭐죠 박수치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잘한다. 이런 썩은 빠질 놈들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합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지랄방을 갈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러면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여기 관대가 아니면 관회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까 더불음유당이 뭡니까 표를 관회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 전국의 모든 지도에서 차익값이 5에서 16%까지 커집니다. 부산시대는 얼마나 조작을 했기에 더불음유당이 플러스 16.2%입니다. 관회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2%를 먼저 더불음유당 후보들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산시에서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관회사전투표 우편투표 15.1%의 표를 훔쳐가지고 누구한테 쑤셔 박았습니까 더불음유당 후보들한테 쑤셔 넣은 겁니다. 서울시는 얼마나 했습니까 플러스 11.4%입니다 더불음유당 후보가 서울특별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얼마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얼마나 빼앗겠습니까 마이너스 10.5%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뭡니까 여론 조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위장평화쇼를 해가지고 이제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하태경이도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딱 돌려가지고 됐지 우리가 이겼지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태경이가 그냥 1등 공신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뭘고 1등 공신입니까 선거 사기 없었다 부정선거 없었다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하태경이하고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합니까 저는 성정 자체가 원래 뭐죠 예 올고점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하거나 뻥튀기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기도 여러분들 계속 치는 놈들이 사기를 치지 제 같은 사람은 사기를 못 칩니다 제가 내 물 어떻게 먹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먹는 놈이 또 잘 먹는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국을 이렇게 사기를 친 거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에 관내 사전 투표는 조금 양도 있지만 전국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탁수지역인 12번의 전라남도 11번의 전라북도 4번의 광주 광역시 빼고는 뭡니까 모두가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9%까지는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 투표 참가자수에 9% 이런 표를 쑤셔 넣었으면 양쪽에서 9%를 빼앗고 9% 쑤셔 넣어줬으니까 총 합치게 되면 18%의 표가 이동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거를 해가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해가 여러분들 만드는데 다음 1년 6개월 후에 총선에서 200석을 국힘당에 당선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들 그야말로 참 사실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죠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200석을 합니까 선거를 만드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깁니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2020년 총선에서 이깁니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깁니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깁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쪽에서 조작가설 좀 낮게 한 겁니다 왜 너무나 방심했죠 왜 사전 투표 참가자수 30 몇 프로가 됐지 않습니까 조작은 사전 투표 참가자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쉬운 것은 아무도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기와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또 홍준표 의원 보시죠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회화하고 근무세만 치중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합니다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의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하던 등장하여 쇼를 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당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습니다 다음 총선을 앞둔 우리 당의 당 지도부는 나라의 명의를 건 중차대한 지도부입니다 선거 부정 못 고치면 이런 문제 다 헛소리입니다 이미지 정치가 어떻고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식자청들이나 그렇게나 쓰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김대중 주필도 마찬가지고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도 마찬가지고 이기용 대기자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본질을 언급할 수 없습니까 어떤 이유로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태도만 바꾸면 된다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도 어떻습니까 절박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이미지 정치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 그거 다 이러면 헛소리입니다 총선 이기려면 선거를 정직하게 하는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 못 고치면 그러면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의 뭘 쓰려고 합니까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도 야무지게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렸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전산 프로그램 확실히 돌렸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계속 내보낸 3구 대통령 선거 야무지게 이름 뭡니까 표 훔쳐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뭡니까 다 이야기를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뭡니까 양심불량의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네 기가 차다 정말 기가 차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야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산다음들도 저렇게 거짓말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회가 되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기가 찬 거죠 기가 정말 차다 못해가지고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사니까 여러분 이거 3구 대통령 선거 공병호 tv에서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의 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엊그제 했던 충북은 윤석열의 표를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36%를 빼앗고 심상정은 0.31%를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4594표로 겨우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이 여러분들 가져간 표를 다 토해내게 한 거 아닙니까 막 가슴을 때려가지고 우리 술 퍼먹고 뭡니까 막 그냥 토했다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재명하고 여러분들 심상정이 총 있는데 뭡니까 자 이거 너거 다 빼앗긴 표다 표 다 찾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몇 표 차이가 났습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객차가 제야 전문가 추정치가 6만 9773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몇 표 차이라고 발표했습니까 4594표밖에 차이가 났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서울에서는 윤석열이 이런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19만 1412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께서 사전투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대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냐고 이런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사니까 제 이야기 요즘은 정신들 좀 체리라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지방선거를 이렇게 표를 만진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8%가 표를 대준 거 아닙니까 8% 빼앗고 이게 2021년도 6월 1 지방선거 여러분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0에서 3% 나와야 될 차익값이 무려 8%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간색이 국힘당에서 뭡니까 표를 빼앗고 푸른색이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집어넣어주고 사전투표를 뭡니까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표를 만질 수 있는데 홍준표 씨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건 정신 승리죠 우리가 정신 차리면 200석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정신 승리입니다 정신 승리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객관적인 걸 좀 봐라 이야기죠 너가 이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게 제 이야기의 요지인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